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식을 버리고 나갔지만 이제 죽을 때가 돼서 그런가 갑자기 엄마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 그거 데리고 왔어요. 봅시다. 제목. 본인 인생 살겠다고 자식 버리고 나간 엄마가 이제 죽어간다며 20년 만에 연락을 해왔어요. 그래서? 근데 뭐? 나보고 어쩌라고? 원제. 어린 시절 집을 나간 엄마한테 제가 폐륜을 저지른 걸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그냥 평범한 아이 엄마입니다. 제목처럼. 자기 자식을 버리고 나간 엄마라는 사람한테 제가 정말로 폐륜을 저지른 건지 그냥 푸념 좀 하고 싶어서 들어왔어요. 뭐든 좋으니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직 초등학교 저학년일 때 엄마가 집을 나갔고요. 그렇게 결국 아빠랑 이혼이라는 걸 했어요. 두 사람의 이혼 사유. 저도 정확히는 모릅니다. 다만 적어도 아빠한테 뭐 잘못이 있다고 여기진 않아요. 그리고 이거요. 제 뇌피셜이 아니고요. 엄마 본인도 그런 말을 했어요. 저한테 몇 번이나 말을 했습니다. 아빠의 잘못은 하나도 없다고. 그냥 엄마 본인의 인생을 살고 싶을 뿐이래요. 그렇게 말했던 게 20년이 더 지난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그런데 저는요. 그때나 지금이나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었고 아니 이해를 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다만 외도를 한다는 등 남자 문제는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이건 저희 아빠도 말씀을 해주신 거라 틀린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냥 뭐 자유를 찾아가겠다. 그런 것 같습니다. 여하튼 엄마가 그렇게 집을 나간 뒤 아빠 홀로 저를 키워주셨고 넉넉하지 않은 가정 형편 때문에 정말 멀리서 일을 하실 때도 있었거든요. 그땐 어쩔 수 없이 저희 큰고무 댁에 몇 년 동안 맡겨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전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엄마라는 여자를 원망하고 또 증오의 대상이 되었던 게 말이죠. 그래서 저는요. 단 한 번도 먼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차단을 하지 않았던 건 아주 가끔 엄마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일부러 꺼내버리는 거. 이게 바로 제가 엄마한테 할 수 있는 유일한 복수라 여겼기 때문이었어요. 물론 이게 남들한테는 그냥 핑계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랬어요. 내 어린 시절 중에 행복했던 기억은 단 하나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저는 언제나 가정적인 환경을 꿈꾸며 살아왔거든요. 내가 한 번도 가지지 못한 온전하고 평온한 그런 가정을 말이죠. 그래서 결혼도 남들보다 훨씬 이른 나이 20대 중반쯤에 했었고 그때는 물론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 어떤 후회도 없습니다. 또 저희 남편도 이런 제 개인 사정 어느 정도 알고는 있는데요. 살면서 제가 너무나 흔하게 들었던 아이씨 그래도 엄마잖아 이런 말은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저 저를 이해해주기만 했는데 저는 이런 남편의 마음이 너무 정말 좋았어요. 제가 이 사람과 결혼을 결심하게 된 원인 중 하나죠. 그리고 엄마한테는 당연히 결혼 소식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또 결혼한 걸 어찌 알았는지 정말 미안하다. 엄마가 나한테 죽을 죄를 지었다. 이러면서 장문의 사과 문자 그리고 돈을 보내왔는데 전 이거 다 받아주지 않았어요. 단 이런 한 푼도 쓰지 않고 그대로 돌려보냈습니다. 문자도 씹었고요. 이제는 증오하는 걸 넘어서 그냥 이 사람은 애초에 존재조차 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고 살았습니다. 그랬는데요. 이번에 저희 이모를 통해서 엄마의 소식을 강제로 듣게 됐는데요. 지금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엄청나게 큰 수술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속으로 뭐 어쩌라고 이러고 있는데 이때 이모가 아니 꽁꽁아 너희 엄마 수술했다니까 왜 말이 없냐 애가 혹시 못 들었냐? 이러길래 아니요 이모 들었어요. 근데 뭐 어쩌라고요? 이렇게 대답을 하고 그냥 전화를 끊어버렸거든요. 그랬더니 문자로 오만 쌍욕이 날아옵니다. 그래도 니 엄마고 너를 낳아줄 사람인데 자식인 니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이건 폐륜이다. 너 나중에 엄마 죽고 피눔을 흘려봐야 정신 차릴래? 등등등 사이코가 어쩌고 저쩌고 폐륜이 어쩌고 저쩌고 미친 헛소리를 보냈는데 이거 읽다가 너무 열받아가지고 제가 전화를 걸었어요. 그리고 소리를 질렀죠. 그 어떤 이유에서든 자기 새끼를 버린 여자는 엄마가 아니다. 허물며 본인 인생을 살겠다고 나간 여자가 무슨 엄마냐? 그 여자 아파서 죽든 말든 나하고 뭔 상관인데요. 그래도 내가 참고 또 참았기 때문에 그나마 없는 사람 취급을 한거지. 만약 그게 아니었다면 벌써 우리 뉴스에 나왔을 거다. 내가 그 여자 찾아가서 해코질을 했냐 뭘 했냐? 내 어린 시절 보상하라고 따져본 적도 없다. 그런데 감히 누가 나한테 폐륜을 말할 수 있는 거냐고? 등등등 엄마 없다고 왕따 당하고 또 고모댁에 얹혀 살면서 눈치밥 얻어먹었던 그 개그지같은 기억이 떠올라가지고 정말 미친년처럼 바락바락 소리를 쳐질렀더니 이번에는 그쪽에서 먼저 전화를 끊어버립니다. 어이구 이 미친년 이라는 마지막 말과 함께요. 이제는 그냥 아예 차단을 해야 하는 건가 싶어요. 근데 말이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왠지 마음이 찝찝해요. 죽어간다니까. 그래서 이제라도 용서를 할 때가 된 건가 하는 마음이 살짝 나오기도 하고 혹시 말은 그렇게 했지만 엄마 나름의 사정이 있었던 건 아닐까 싶기도 하고 생각을 하면 할수록 너무 스트레스받고 고통받고 힘든대요. 혹시 여러분 보기에도 제가 폐륜, 사이코 같나요? 어쩌면 좋을까요? 댓글 1번 아니 본인만의 인생을 살고 싶어 지새끼까지 버리고 집을 나갔는데 그러면 엄마 없는 인생을 유지하겠다는 딸의 자유도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게 공평한 거잖아. 나중에 후회를 하든 피눈물을 쳐 흘리든 말든 이건 누가 뭐라 해도 쓴이의 선택이고 자유입니다. 감히 옆에서 누군가가 이래라저래라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예전에 어떤 다른 글쓴이가 올린 글을 봤는데 본인도 버림받았고 그런데 애를 낳고 육아를 해보니까 자신을 버린 부모를 더더욱 용서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들의 말은 그저 타인의 말뿐입니다. 타인은 내 감정에 무감하고 무책임하죠. 그러니 부디 쓴이는 상처 같은 걸 받지 마세요. 사실 지금도 또 한 번 상처받은 게 눈에 보여서 나는 그게 안타까울 뿐이야. 2번 내가 자식을 낳고 키워보니까 더 잘 알겠어. 낳는 것보다 키우는 게 훨씬 더 어렵다는 거. 이건 정말 환장의 연속이에요. 나라는 사람을 완전히 갈아 넣어야 키울 수 있는 거야. 낳는다고 해서 무조건 부모 대접을 받을 수 있는 건 절대 아니죠. 개, 돼지도 낳는 건 잘 낳아요. 육아를 하는 거 그게 문제지. 다시 말하지만 낳았다고 해서 모두가 부모가 되는 건 아닙니다. 대답글 맞아요. 나 우리 애 낳을 때 진짜 너무 아파가지고 이런 거지같은 고통을 당할 바엔 차라리 여기서 죽는 게 훨씬 더 낫겠다. 이런 생각까지 했거든요. 그런데 이건 아무것도 아니었어. 키우는 게 훨씬 더 힘들어. 감히 비교도 안 될 정도야. 2번 때로는 개, 돼지가 더 낫죠. 적어도 개들은 학대는 안 하거든. 새끼 안 버리고. 3번 저 이모가 쓴이 엄마의 동생인지 아니면 언니인지 그건 모르겠지만 여하튼 이거 다른 거 없어요. 쓴이한테 병수발 들고 돈 달라고 연락한 겁니다. 왜? 안 그랬다간 이제 지가 똥 치우게 생겼거든. 씨끄러 가는 거지. 4번 어? 어? 자식을 버리는 것도 폐륜 아닌가? 그걸 왜 모르나 모르겠네? 까리까리까리까리까리. 5번 폐륜은 쓴이 엄마가 먼저 저지른 거 아닌가요? 일륜을 먼저 끄는 게 바로 쓴이 엄마잖아요. 이제 남은 륜이 아예 없는데 쓴이가 뭘 더 망쳤다는 거야. 6번 딱 보니까 저 이모라는 인간 말이지 지가 수발 들어주고 병원비 내기 싫어서 이제 쓴이한테 떠넘기를 했는데 쓴이가 한 방에 카트해버리니까 아이고 이게 아닌데 싶어가지고 개빡쳐서 욕하는 겁니다. 그 집 자매는 언니나 동생이나 인생을 처음 알아먹은 것 같아요. 7번 그래도 부모인데 이딴 소리하는 미친 것들에게 물어보고 싶다. 그럼 그래도 자식인데 그 어린 걸 어찌 두고 나가냐? 남의 속도 모르면서 같은 경험 해본 적도 없으면서 남의 일이라고. 그래도 엄마인데 이딴 말로 가슴 후벼 파는 인간들. 나 이 세상에서 제일 경멸해요. 그냥 이것들은 2차 가해자야. 남의 아픔을 송곳으로 후벼 파가지고 본인의 그 거지같은 선함을 돋보이게 만들고 싶어하는 이중인격자이자 개사이코죠. 진짜 공감합니다. 전문용어로 자 또 모르면서 나불대지 마라. 8번 아니 저 이모라는 사람 말을 참 웃기게 한다. 뭐? 후회를 해도 자식을 버린 그 여자가 후회를 해야지. 버림을 당한 피해자인 자식이 뭔 후회를 한다고 그래. 후회는 가해자가 하는 거야. 피해자가 하는 게 아니고. 심지어 이혼 사유도 그지같아. 지 인생 찾겠다고 나간 거네. 뭐야? 자식 과잉자매냐? 누가 보면 우주의 중심인 줄 알겠다. 9번 자기 새끼까지 버리고 나간 여자가 벼락도 안 쳐맞고 곱게 죽는 거면 하늘의 감사에도 모자랄 판에 감히 얻다들이대? 두 자매가 아주 그냥 똑같네. 똑같애. 어이구 이씨. 10번 뭐라? 본인 인생을 위해 집을 나갔다고? 이런 미친. 이거는 자식을 낳은 게 아니라 쐈다고 보는 게 맞아요. 11번 저는 쓴이와 성별만 다르고 똑같은 환경 그리고 같은 경험을 했던 사람으로서 충고해드립니다. 저도 어린 시절 생모가 집을 나가서 거의 30년 정도 지나가지고 연락이 왔어요. 근데 저는 그냥 순진하게 만났는데 지금은 평생 연 끊을 마음으로 연락 아예 안 받고 죽었다 소식이 와도 안 찾아갈 생각이며 장례도 뭐 내 알 바 아니고 그냥 재산 현황 파악 후 빚이 더 많으면 재산 승계 거부로 대처할 생각입니다. 쓴이 생모도 그래요. 재산이 좀 있고 안정된 남자가 옆에 있었으면 절대 이런 거지같은 식으로 연락 안 하죠. 이런 연락은 그저 본인의 불안한 노후, 돈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겁니다. 병원비 같은 거. 자식 버린 사람 인성 평생 죽어도 안 받게요. 내가 겪어봐서 하는 거야. 나아준 엄마 보고 싶다 순진하고 그지같은 생각으로 저런 부모를 만나면 결국 쓴이만 경제적인 피해를 보거나 감정적 갈등이 더 커져가지고 불행해지는 거죠.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저 생모가 죽으면 빚, 재산 이런 문제만 신경 쓰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죠? 이런 비슷한 사연 올라올 때마다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죠. 우선 그런 죄를 지으면 안 되는 게 맞아요. 죄를 지으면 안 되는 게 맞아. 그런데 또 사람 인생이라는 게 그런 게 있잖아. 진짜 어쩔 수 없이 이건 누가 봐도 정말 그럴 마음이 아니지만 어쩔 수 없겠구나. 이런 상황이라 하더라도 그래. 나중에 훗날 나이 들어가지고 본인 상황이 그지가 뜨면 연락 안 해야 맞다고 봅니다. 짐 밖에 더 됩니까? 그렇죠? 하물며 이런 경우는 더 하죠. 지 라이프 스타일을 즐기기 위해서 새끼 버렸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하는 건 죄를 짓는 겁니다. 한 번 더 짓는 거죠. 그런데 나 그래도 봐야겠다. 과거를 후회하고 어떻게든 난 얼굴 한 번 봐야겠다. 그러면 돈 한 100억 들고 오라고. 100억 들이밀면 용서까지는 몰라도 적어도 만나는 거 허락은 해주겠죠. 그렇죠? 속죄를 하려면 물질로 하란 말이야. 물질로. 말로 하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왜 못해요?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흥분을 했네요. 아무튼 그지 같다. 그런 겁니다. 감사합니다.